아아... 잘... 잘못 만졌어요! 미안해 일어나세요 돌아가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갱스터 휴먼 볼 플랫 멀티 플레이어 업데이트 기념 합방 아 개멍힌 8명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최자이신 크얼님께서 이제 캐리해주세요 안내해주세요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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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나 잘못 만졌어 형 잘못 만졌어 잘... 잘못 만졌어요 미안해 형 잘못 이렇게 하는거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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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만졌어 잠깐만 이거 처음으로 올라와요 아! 형 형 잠깐만 같이 가죠 같이 가셔야지 아핰핰 잠깐만 형 목 졸지마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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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줘봐 빼줘빼줄게 됐어 됐다 됐다 아 뺐다 뺐다 갔어 여러분 다 가지마 사람이 사람이 뒤에 있다고 사람이 사람 살리러 가야돼 사람 살리러 사람 살리러 나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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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드릴게 됐다 됐다 이거 아직도 가져왔어 안 돼 이거 수장님의 물건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줘 나 머리잡아줘 지노야 나 머리잡아줘 뭐야 해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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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손을 놓지마요 야 우리 살려줘 우리 살려줘 다시 나왔어 우리 살려줘 잠깐만 일단은 야 지노 잡았다 나도 살려줘 야 나도 살려줘 야 그냥 뒤져 나 잡아 나 땡겨 나 잡아 땡겨 아냐 형 형 땅 잡았어 땅 땅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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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해냈어 해냈어 아 이거 움직이는데 이거 움직이는데 어 뭐야 어 아 뭐야 왔어? 아 안녕 형 데려갈라고 형 같이 갈라고 그랬지 같이 갈라고 같이 갈라고 그랬지 이쪽이야 이쪽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무면허라이저 갑니다 예이 무면허라이저 너 여기 면허 있잖아 아 조용히 하시지 아 그 왕분이 아 야 쎄쎄쎄 하자 쎄쎄쎄쎄 사람 아 너무 귀엽잖아 우리 경운기야 형 경운기 바바바바바바 벤킹이 저러니까 개웃기네 어 갑자기 빨라 빨라 갑자기 빨라 오케이 떨어지진 않겠지 이종보통 야 빼 빼 빼 타 빼봐 진호야 석탄 뺀다 어 빼 빼 빼 빼 뒤에 석탄 받아주세요 메롱님 아 참기만 뒤에 사람 있어요 뒤에 사람있어요 아 저 기능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 왔어? 왔어 개인득 야 개인득이 아니야 내가 먼저 올라가게 되는거 왼쪽으로 슬픈 이것때문에 이석구나 계속 올려줄게 해서 막 그 다음에 들어가 잡았다 야 그거 못들어 내가 그걸? 아씨 잘가라 개구멍 어 가고있어 어 가고있어 열쇠 왔습니다 여긴 구멍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나 둘 어? 구멍이요 비켜봐 구멍이요 형 거긴 아 아 아 아 뭐에요 아 아우 아흐흫 진호야 우리 가야되지 우리 가야되지 아우 형 아우 아아 머리끄댕이 잡지마 아우 야 좀 떠나져봐 저랑아 아 자꾸 앞에 누가 있어 나 좀 잡아줘 누나 내 머리끄댕이 좀 아 됐다 아니 비켜 아니 비켜 아니 왜 타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하시네 내려가 내려가 나 살려줘 아 역시 우리 클럽은 비디니스만 에이씨 나 올라가 누나 나 머리끄댕이 좀 머리끄댕이 좀 머리끄댕이 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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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안보이세요 아니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저 둘 저 필요없는데 야 저기 저기 끝에 끝에 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데 저기요 나 여기있어 나 여기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됐어 세이브 뭐야 세이브야 세이브야? 아 안녕 으으으으으으으으 그렇지 됐어 됐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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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게여야돼 이거 반대로 죽이쇠라 반동의 아 잠만잠가 아잠가잠가 내가 내가 좀 더 올리구 떨어질게 떨어질게 오케오케 간다오아아 아악 아악 오참오 올해 못버티대 올해 못버타 빨리 올라가 야 오래 못 봤어 오래 못 봤어 하하하하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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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다 미쳤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저로 붙잡아 저로 붙잡아 veure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energies 글자도 가잖아 글자 붙잡아서 낙하산으로써 한번 가볼게 나도 아 재밌게 먹었습니다 팔로우 구독하기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깐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